정혜란 강사 지은다오님은 흥가오씨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초급 2단계는요. 초급 1단계와는 조금 다르지만 또 비슷하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초급 1단계와 초급 2단계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하면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회화 수업을 이미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 수업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 회화 수업의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매번 수업이 시작이 되면요. 여러분께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겠죠. 니만하 혹은 따자하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바로 수업이 들어갈 텐데 수업이 시작된과 동시에 잠깐 복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강은 첫 번째 강 바로 1강이기 때문에 다른 복습을 할 수는 없지만 매번 강 2강부터 20강까지는요. 그 전 강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습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 끝난다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강에 대한 단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또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단어 설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 강의, 한 강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단어 설명이 끝난다.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대화 안에서 본문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읽혔던 단어를 가지고 이 문장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문장은 100%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대화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가끔은 C도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 이 문장은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대화 표현을 만드는구나 라는 공부를 학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단어 본문 설명이 끝나면요. 그때는 매 강마다 준비된 기본적인 문법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문법이라고 하면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싫어하는, 그쵸? 언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지루하고 싫은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사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중국어의 문법은요. 딱히 별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에 등장했던 내용 중에서 왠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내용들 혹은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 문법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 회화 강의의 틀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거의 90% 이상 이 형식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이 형식은 뭐 입문 단계든 초급 단계든 중급 단계든 또 고급 단계가 돼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급 1단계와 2단계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급 1단계와 2단계의 기본적인 내용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수준은 비슷해요. 초급 1단계와 2단계의 이제 수준은 비슷한데 1단계에서는 이제 막무가내로 아주 여러 분야의 중국어 회화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익히는데 아주 우리가 열심을 쏟았다면 2단계, 초급 2단계에서는 각각 강마다 나름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초급 1단계에서 익혔던 이제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요. 초급 2단계에서는 주제에 맞게 대화를 할 건데 자, 우선 큰 대화의 틀은, 큰 주제의 틀은 이래요. 자, 총 2단계에서 강의가 1강부터 20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매 강의는 총 20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좀 적어보면요. 자, 1강부터 5강까지 총 5강은 우리가 전화, 통화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 있나요? 누구 없으면 만약에 제가 전화했었다고 전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항상 제가 뭐 잘 맞게만 전화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면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강부터 5강까지는 전화에 관련된, 전화를 주제로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강부터 이제 10강까지는 우리가 이 길 찾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여행을 가셔서 네, 물론 내가 정말 이 내비게이션에 이런 두뇌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 지도만 보면 다 안다 하시는 분들도 중국에 가시면 그렇죠? 길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례지만 길 좀 여쭤볼게요. 라는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뭐 직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차회전하세요. 버스 타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버스를 탔다면 혹은 지하철을 탔다면 어디에서 내릴 것이며 어떻게 갈아타서 환승을 할 건지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길 찾기의 내용에서 다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길 찾기에는 교통수단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강에서 15강으로 넘어가시면요. 이때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쇼핑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이라고 해서 늘 항상 옷만 사고 구두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일도 살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때는 당연히 이 돈을 지불하는 방법, 금액을 읽는 법도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외에도 거스름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쇼핑에 관해서 한국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쇼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도 제가 다 드릴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에 관련된 표현들 아주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다음 16강부터 이제 마지막 20강까지는요. 우리가 음식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음식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다고 해서 늘 항상 중국 음식만 먹으라는 법이 있나요? 가끔 가다가 중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런 패스트푸드점도 가야겠죠. 그래서 맥도날드라든지 KFC뿐만이 아니라 가끔 스타벅스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대한 내용 혹은 커피숍에 가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내용을 다룰 거고 그와 더불어 음식에 관련된 맛이라든지 음식 이름 같은 것들도 다 16강에서 20강 사이에 언급이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초급 2단계에서는요. 이런 각, 각마다 총 5강마다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단어를 익히고 또 대화를 하고 문법을 또 알아서 응용을 해보는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강을 추천해,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면 좋을까 잠깐 제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우선 제 강의를 입문 단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고민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입문 단계는 확실히 아니고 초급 단계인 것 같은데 내가 초급 1을 들어야 될지 2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급 1단계를 먼저 듣고 초급 2단계로 넘어오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급 1단계와 2단계의 수준은요. 비슷합니다. 크게 수준 차이가 나지 않고 기본적인 단어를 익힌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중급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단계이므로 초급 1과 2의 수준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저는 좀 체계적으로 단어를 익히고 문법을 정리하고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익히는데 좀 더 중점을 두는 편이라서 1단계와 2단계를 순서대로 들으셔야지 아주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다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 강마다 이렇게 1강부터 20강까지 그 강의에 맞는 주제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먼저 읽어보시고 아무리 봐도 나는 초급 1은 들을 필요가 없겠다 하시면 2단계를 들으시고요. 1단계에서도 내가 이 표현은 잘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1, 2 이렇게 순서대로 듣기를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고요. 우리 2번 강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나왔던 주제들이죠. 바로 2번 강은 1강이므로 전화통화에 관련된 표현을 시작으로 해서요. 차근차근 한강 한강 또 우리가 정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면 또 오지아요. 전부 다 화이팅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강의 내용 단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선 이 한자는요. 왜! 사성으로도 읽을 수 있고 왜! 이성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서만 그냥 보시면 왜! 사성으로 나와 있는 책이 꽤 많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왜! 라고 하면요. 야! 너! 거기! 이런 뜻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전화통화에서 여보세요 라는 의미로 활용을 하시려면 왜! 왜! 이렇게 이성으로 읽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왜! 시작하면서 전화통화에 연결이 되니까 이 표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겠죠. 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후이, 후이, 후이라고 하면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고요. 자, 우리가 후이가 들어간 단어를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가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후이지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후이지아 하면 이제 집에 가다, 귀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너 어디 가? 나 집에 가. 라고 해서 와, 취이지아라고 문장을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와, 취이지아라는 표현은요. 중국어에 없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는 반드시 후이지아, 귀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이지아라는 단어 자체가 집에 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이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와, 취이지아라는 문장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자, 다음에 아래의 표현을 보니까 띠앤화, 띠앤화. 자, 띠앤화 하면 전화입니다. 전화를 하다라는 동사를 알아야겠는데 전화는 버튼을 때리는 것이므로 동사 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요. 원래 뜻이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죠. 이 손을 이용해서 때리고 치는 동작에 다 활용을 해요. 그래서 농구하고 테니스 치고 배구하고 이런 것들 국위 종목에 관련된 것들, 골프 치는 것도 똑같죠. 다, 동사, 다. 를 썼었는데요. 전화 역시도 버튼을 우리가 때리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요. 야, 전화 때려. 이런 식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다, 띠앤화. 전화를 때리다, 걸다 라는 표현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다음 밑에는 쪼앤거. 쪼앤거. 쪼앤거 하면 전달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가 잠깐 볼게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까오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네, 아마 초급 1단계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까오수, 까오수라고 하면 알리다 라는 뜻이에요. 까오수워. 나한테 알려줘. 이런 뜻이거든요. 자, 까오수 하면 알리다인데 여기 앞에 쪼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돌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쪼앤거 라는 건요. 돌려서 알려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가 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C가 자리에 없어서 B가 가운데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난 C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 연결이 안 됐으니까 B한테 대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C한테 전달해줘.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B를 거쳐서 한 말을 C가 듣도록 하는 이 과정이 쪼앤거. 전달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런 표현을 바로 쪼앤거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는 마리. 마리입니다. 마리는 메리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인명입니다. 자, 우리가 초급 1단계에서는 따, 웨이, 데이빗이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에는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따, 웨이, 데이빗, 마리, 메리. 그 다음 마이크. 바로 마이크죠. 그래서 이렇게 세 친구 이름 정도는 물론 쓸 필요는 없지만 딱 보면 아, 사람 이름이구나.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게끔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싱. 싱. 네, 바로 싱 하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능원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이, 혹은 능, 이런 능원동사를 보셨어요. 능원동사는 영어로 치면 조동사에 해당이 되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싱은 뭐냐면요. 싱은 북경어예요. 북경 사람들이 주로 쓰는 그런 회와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돼요. 허락받으려고 할 때요. 싱. 북경 사람은 싱 이렇게 말합니다. 앉으세요. 가능합니다. 허락해 준 얘기고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려면 부싱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싱, 부싱 이렇게 대여원들을 자주 북경에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책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다른 지방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와 제 싱 하면 네, 가능합니다. 부싱, 안 됩니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다음 밑에는 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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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끄럽고 조용하고 하는 그 조용하다입니다. 안징.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가끔 가다가 이 단어 한자를 모시고 안정. 아, 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워낙 한국에서도 한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한자를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음의 안정하고는 거리가 먼 네, 조용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도 실수하지 않게끔 단어 뜻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문장 안에 활용을 함으로써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얘기합니다. 왜, 니허어. 왜, 니허어. 네. 자, 왜, 니허어.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중고로 왜 이렇게 한마디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왜,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네, 이렇게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왜, 니허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앞에서 일부러 뭐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각자 사람마다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만 받으면 좀 이렇게 밍숭맹숭하잖아요. 그래서 왜, 왜 이렇게 하시던지 많은 분들이 정말 왜, 니허어.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왕이면 그냥 왜, 이거 하나보다는 왜, 니허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에서는 왜, 니허어.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네. 자, 여보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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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짜이마. 마리 짜이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칭원 하면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쭤볼게요. 라는 뜻이죠. 칭원. 실례지만 마리 짜이마. 마리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 자리에 사람이 없다면 부재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중입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짜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안 계시다. 부재중이다. 라고 하면 부자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실 부분이 바로 사람에게 함부로 요나 메이요를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전화를 해서 김부장님 계십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때 김부장 요마. 이렇게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요와 메이요는요.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 어? 근데 선생님 이상하다. 저는요. 여동생 있니? 라고 할 때 요메이메이마 이걸로 배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와 메이요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있니? 이 말 뜻은요. 여동생이 너의 여동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 안하니? 이 여부를 묻는 거죠. 그때는 요와 메이요를 쓰지만 그쵸. 있으면 여동생이 존재하는 거고 없으면 여동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미 있는 사람에게 이미 존재하는 사람에게 요와 메이요를 쓰면 안 되세요. 만약에 김부장 요마 이렇게 잘못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김부장 메이요 하면 그 회사에는 김부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혹은 김부장님이 메이요.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왜? 원래 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요와 메이요로 사람을 함부로 나타내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요. 원래 있는 사람에게 원래 존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짜이부짜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례지만 마리가 있습니까? 네, 거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 그녀가 지금 부재 중입니다. 자리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칭 하면 부탁합니다. 플리즈의 개념이죠. 그래서 칭, 부탁드릴게요. 자, 후이 하면 뭐라고 했어요?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한 번 해달라고 자, 내가 B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B가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B가 내가 전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전화해 주는 거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우리 문자도 회신한다. 답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호의 거디에 전화 한 번 다시 해달라고 전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칭 타, 후이 거, 뎌화 하오마 전화 다시 해달라고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될까요? 하오마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B가 하오더 하오더 네, 좋습니다. 이런 뜻이죠. 상대방의 네, 어떤 어떤 그 원하는 그 내용에 아주 흔쾌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하오더 좋아요. 워이 린 주안 거 워이 린 주안 거 네, 그래서 제가 꼭 반드시 주안 거 전달해 드릴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딩 하면 꼭 반드시 라는 의미를 갖고요. 주안 거 전달하다 라는 뜻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A와 B의 대화를 알아봤는데요. 자, 잠깐 우리 이 하오마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무엇, 하오마라고 물어볼 때는요. 일반적으로 좋니?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좋을까요?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 많이 활용하는 표현이고요. 하오마 대신에 자, 앞에서 A와 B의 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잠깐 정리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A와 B의 대화 사실 굉장히 간단했어요. 여보세요? 누구 있나요? 이런 대화가 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뭐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녀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에서요.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쓰고 하오마 라고 물어봤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중국어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의무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무문이라는 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로는 앞에 하고 싶은 말 쫙 쓰고 뒤에 마 붙이면 하나의 의무문이었어요. 마 말고도 빠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문장 끝에 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의무문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의무문을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게 되실 건데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하는 의무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쫙 씁니다. 진순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쓰고요. 그 뒤에 바로 하면 좋아 혹은 어때 와 같은 우리가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써 의무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밥 먹자 라는 문장을 완성하고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의 의무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형식은 아주 간단해요. 하고 싶은 말 해요. 뒤에다가 이것만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의미가 비슷해요. 어때 라는 의미의 의무문의 형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하마라고 한다고 해서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약간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라 라고 하면요. 좀 해줘 이런 뉘앙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만리장선 가자 하마 하면 나 만리장선 가고 싶어 우리 만리장선 가자 어때 어때 이런 뉘앙스예요. 하지만 만리장선 가자 이라고 하면 약간 5대 5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만리장선 가는 게 어때 말 그대로 의견을 묻는 표현입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사실 크게 전혀 다른 의미로 활용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말고도요. 그 이마 가능할까요? 식마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조금 허락과 허가를 구하는 의미에서 좀 더 부드러운 뉘앙스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뒤에다가 이런 것들을 붙인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우리가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 영화 본다. 완벽한 그냥 평서문 이죠. 그 뒤에다가 하오마 어때 하오마 영화 좀 보러 가자 이런 뉘앙스로 붙인 말이죠. 앞에는 완벽하게 평서문 뒤에다가 이런 걸 붙이면 의견을 묻는 의무문 되는 겁니다. 다음 밑에는요 라고 적혀있어요. 자 시라는 건요 한번 시도해보다 라는 뜻인데 옷을 시도한다는 건 결국에 입겠다 이런 뜻이죠. 이 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번씩 써서 시리 한번 입어보다 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도 언젠가 우리가 쇼핑에 관련된 표현에 공부를 할 때 등장을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 외워두세요.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가능할까요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물어볼 때 활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사실 문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의무문을 만든다는 거 우리가 또 색다른 그런 의무문의 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1강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간단한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1강 이번 강의에서부터 이제 이 전화통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공부를 하실 텐데 우선 전화 받을 때 왜 니하오 이렇게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도요 절대 요메이요 쓰지 않고 쨈이 부쨈이 재중이십니까 재중이 아니십니까 부재중이다 이런 표현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찾은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겠죠. 내가 전화했었다고 그런 표현을 전달해서 전달해서 알려주다 라는 표현으로 활용한다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얼마든지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꼭 많이 읽어서 내 입에 뵐 수 있도록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전화통화에 관련된 또 다른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你们辛苦了 再见